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데 단연은 보셨어요?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슬아의 자손도 둘이 있어야 되는 분이라 그러세요 네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대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근데 남편분이랑 원래 합이 그렇게 썩 잘 맞는 합은 아니다라고 그러세요 합이? 네 궁합이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니다 맞아요 네 합이라 그러거든요 저희들 말로는 궁합이 썩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도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도 의심이 많아요 원래 내가 뭔가를 믿으려면은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승전교 육하원칙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에 사주세요 좋게 말하면은 똑순이에요 나쁘게 말하면은 내 신상 내가 복는 사람 또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밤에도 무수히 머리로는 계속 계획을 짜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안 따라주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나인데 나의 남편을 놓고 봤을 때 남편 자가 썩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내 남편이지만 의심이 가요 내 남편이지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잘 끌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은 내가 처음부터 했다 그래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계속 끌고는 오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선생님 혹시 뭐 이별을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꾸준히 지금까지도 끌고 왔다 그래요 앞으로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끌고 갈 필요 선생님이 아 난 필요 없어 그럼 제가 괜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올해 막바지 들어가면서 문서수가 따른다 그래요 제가 네 집 안으로 해서 집 안을 위해서 네 집 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내 가중에 문서수가 따른다 그래요 네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뭔가 이동을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치시면은 과감하게 올해 들어가면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둘째가 지금 몇 년생이죠 6년생 06년생 06년생이면 올해 18 네 어 방황 무지 않은데 둘째 괜찮아요 네 방황수가 따로요 아이가 지금 거의 고등학교가 이제 고2 끝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막판 방황이 와요 어떤 방황? 학업을 놔버려요? 놓는 것도 아니고 안 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현재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게 방황이지 네 음 근데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기는 해요 노력 또한 방황이에요 안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방황이 더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흥이 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음 왜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방황수가 따라 들어요 근데 지금 흔히 말해 닝동만둥이예요 애매해요 응 근데 공부에 그렇다고 해서 열과성을 다 하지도 않아 맞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3시간 앉아있을 거 1시간을 정말 집중을 해서 내가 하면은 그게 열과성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그래요 그렇다 보니 자기 딴에는 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음 이 친구는 진로가 어떻게 보이나요 이분은요 내가 몸 쓰는 일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요 전국 뭘로 한대요 재활이요 그렇죠 내 몸 쓰는 일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저희는 그 재활이 성적이 조금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돼서 저희는 이제 직업 군인으로 그거 못 돼요 차라리 그렇게 나란녹을 매기실 거면 직업 군인들도 그게 많잖아요 간호장교라든가 뭐라든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냥 일반 병사 행정 그런 걸로 간다 그러면은 이 아이 못 버텨요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아이를 어머니가 네 이럴 때 다녀보시다 보시면 둘째 빌어주라 소리 하네요 네 왜? 어? 그런 얘기보다는 음 음 큰애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아니요 난 큰애보다 둘째가 더 걱정이에요 어 네 네 큰애 큰아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그건 조금만 제가 이따 말을 할게요 네 네 네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소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마음만 잡고 어떻게 보면은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엄마가 조금만 서포트를 해주면은 충분히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체육학원 쪽을 안 보내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스포트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서는 그렇죠 그것도 들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무속적으로 아이를 방황수가 따르지 않게끔 돌봐주는 것 또한 엄마가 이런 데를 다니신다 치면은 이러한 신의 신령님들의 힘을 빌려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첫째가 몇 년생이죠? 03년 03년생이요? 21? 네네 왜 이 아이도 이동수가 다르죠? 학교 안 다녀요? 다녀요 근데 왜 이동수가 다르죠? 어? 모릅니다 뭐 편입이나 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 군대 가야죠 아 그래요? 아 아 그러니까 이동수가 다르지 네 맞네 근데 오히려 이 아이를 더 군대에 이렇게 말뚝밖에 할 생각 없으세요? 이 친구는 격 그죠 나름록에 속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를 거기에 말뚝을 받게 하듯 아니면 경찰 쪽으로 풀리게 하듯 근데 지금 그래서 그 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다 보니까 갈래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파일러나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 아이는 프로파일러 하고 싶다는 말 안해요? 그래 하고 싶다요 그죠 이 아이는 경찰 중에서도 머리 쓰는 거 해야 되는 아이는 현장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찰 분들 현장직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배움이 짧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머리 쓰는 행정직으로 하는 게 이 아이는 훨씬 더 나아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가중을 둘러보니까 자식만 자손들만 좀 잘 보다듬고 나면은 큰 걱정은 없겠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금전은 너무 안 풀리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을 하세요? 아니요 둘 다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아껴 쓰시고 잘 나눠 쓰시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집을 작아 가세요? 네 근데 은행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는데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해 그러니까 문서를 놓으라는 소리도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문서를 지금 뭐 적정 가격이 있으면은 이자를 줄이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게 선생님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질문 하나만 제가 그 언제지? 2년 전에 코로나가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점사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제가 영상통화를 해서 본 적 한 번 있거든요 네 그분이 저희 집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집 기후 터랑 저랑 안 맞는다고 그건 저도 문서 놓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 길할 문서라면 힘들어도 가져가세요 그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 아 당장은 이사 갈 수가 없는데 조금 계획을 짜 보셔야지 왜냐면 제가 두 분이 뭐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용하다고 해도 영금하시다고 해도 1원 한 장 버는 것까지 어떻게 다 맞춰요 그거 맞추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부당된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살림을 놓고 봤을 때는 집 때문에 나가는 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러한 것만 선생님이 좀 잘 뭉퉁거려서 하시면은 그래도 집안 회복세가 조금 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제가 근데 그 집 문서를 놓으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그 이사를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뭐 집을 이사 가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는 없나요 뭐가 있을까요 그 뭐 무슨 제가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긴 했거든요 세를 놓고 간다든가 뭐 그렇게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고 집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 터 기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집 이사하는 거 말고 그게 아니라 그럼 집 터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네 리모델링은 하고 집 터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 기운이 왜냐면 사람적으로 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 집의 성주신을 뭐 흔히 말해 잘 보살피든 모르라든 그거는 무당의 영역이지 일반인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의 피해야 유튜브의 비방법 저도 물론 다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게 맞거든요 무작정 그냥 다 따라해서 안 된다고 항의 전화 들어와 민간요법인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못해 다 똑같이 이 약초 먹으면 다 잘 살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신이 되겠죠 근데 나에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지시니까 그게 문제 근데 저는 털을 문서를 놓는 게 제일 속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털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안 맞기는 맞아요 네 맞는 터였으면 과부 달러빛을 내서 이제 갖고 조금만 버티세요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터의 기운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도 좀 빌어 주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터 들어가서 좋은 꼴이 없어요 좀 더 잘 살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.